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기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훈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배단이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쩌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오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유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지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굳을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냄에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유대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최후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일 때의 이 마태복음 21장부터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바꾼 한 주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33년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마지막 6일간의 기록을 전체 28장 중에 7장을 할애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마태복음 21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내용이고 12절부터 18절까지는 성화정화 사건, 19절부터 22절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23절부터는 유대 지도자들이 제기한 건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과 예수님의 답변으로서의 비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에게만 나타내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또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그 시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감춰오셨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사실 함께하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메시아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저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로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단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그와 비교할 수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에도 우리도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다르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기를 구하는 정도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 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가장 바깥 공간인 이방인의 뜻으로 예수님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매매와 환전을 통해서 폭리를 취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상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집이어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저 보고 계실 수만은 없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 앞에 또 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오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1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다 특별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내는 일상이 지금은 오히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로도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이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생긴 믿음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보아왔지만 잘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의 성질이 바뀌는 그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왕이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올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건다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도 마땅히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앞에서 우리의 전 영역을 온전히 굴복시키고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대표적인 청교도 신학자요 목회자로 이 목사님 이분만큼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1723년 1월 12일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일기장에는 그분이 하나님께 올인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엄숙히 바치고 그것을 기록했다. 나는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다. 어떤 의미에서도 미래에 내 자신의 것이 되지 않겠다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분깃과 더 없는 복으로 삼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도 내 행복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그 무엇이 내 행복의 일부인 양 행동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시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는 그 결단이 이 시간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는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15절에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외치는 어린이들로 인하여서 노하였다.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화과나무 저주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참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곧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저도 성경에서 이 사건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노들이 나와와서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나 요한의 건세의 출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입장을 표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악함을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요한이 증거한 메시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부터 22장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의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비유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실상을 드러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말에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은 마다들은 유대 지도자들이고 처음에는 싫다고 하였지만 후에는 니우치고 간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당시 죄인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회개와 순종이 없는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죄인 취급받고 가장 낮은 자들이라 여겨지던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순종한 세리와 창녀와 같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좀 더 적나라하게 유대 지도자들의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이 비유는 또 너무 이상한 점이 있는데 악한 농부들의 모습도 그렇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상할 만큼 오래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며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지만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여기서 악한 농부는 유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기회를 주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4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부터 꽤 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와 순종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김철기 선교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라는 그 글은 저에게 참 충격적인 글이었습니다. 한평생을 아마존 선교사로 헌신하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솔직한 회개의 글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선교사님은 24시간 사역만 생각했다 말할 정도로 정말 충성되게 사역을 일평생 감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쓰신 글의 일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 그분이 내게 원하신 일, 가장 중요한 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나는 사역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마약을 하고 얻는 기쁨과 같을까 생각할 만큼 그 감격을 쫓았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복하고 행복했고 기뻤다. 하지만 거기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순전히 나의 착각이고 오해였다. 선교사님은 자신이 생명의 주님을 버리고 거룩한 야망을 따랐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선교사님의 죽음 앞에서요 선교사님은 가슴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을 선물로 받으시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시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선교사님은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전부를 드리고 싶었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완전하고 싶었고 순교가 소원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상치 못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위선적인 바리세인이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대적한 죄인 중에 죄인이라 고백하면서 자아를 완전한 죽음에 넘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영광이자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가슴 찢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그런 원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이 시간 우리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왕으로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맞이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사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모든 것 하나님 우리의 남은 것 없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철저한 하나님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절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만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우리가 이 시간 열매 없는 불순종의 삶에서 돌이켜서 철저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러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터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그러한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광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열매 없는 불순종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도 가슴 찢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하나님 맺어지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철저하게 우리 안에 회개하고 내려놓아져야 될 것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하나님 철저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글자막 by 한효정